가렌가렌 보면 뭐라는 자로? 가렌가렌 가렌하면 문도 아래 문도하면 또 가렌 아래 애들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왜 그러는지 아세요? 알려드릴까요? 문도아란 애랑 가렌하란 애랑 다른 애들입니다 제가 봤을 텐데 같은 애인 것 같아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입니다 잘 찾아보셔서 다른 애입니다 가렌하다가 가렌서 지잖아 똑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가래나서 지잖아 그러면 형 그냥 문도 하세요. 문도 이겼으면 문도 지잖아 형 그냥 가래나세요. 애들이 조울증들이 있어 시청자들이 조울증이 제일 심한 건데 단군 조울증에 비교할 바가 아니야 저 요즘 멘탈 좋습니다. 쿵멘탈 아니 저 한국말 하는 거 맞아? 취했어 멘탈 굉장히 좋아 근데 멘탈 좋아요 뉴멘탈 아까 얘기 때문에 프레셔받아서 안 쉬게 안 쉬게 내 한번만 하는 거야 원래 이게 내 스스로 족쇄를 걸어놔야 돼 이런 말까지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 내가 정말 그런다고 뱉어 놓고 내가 좀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말 했으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거는 거야 좋은 자세입니다.